안녕하세요 코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스타 에드워드 아빌라형과의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음성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더빙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에디한테 한국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콕! 처음으로 메디필의 바이오셀 선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어쩌다 사용하게 됐는데 가끔 생각나서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에디형은 요즘 잘 안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매일매일 바르기에 제 스타일대로 발라줬습니다 적당량 발라서 잘 흡수시켜주세요 선크림을 발랐으면 다음으로 쿠션을 발라줄 건데 오늘 사용한 제품은 마몽드 브라이트닝 커버 앰플 쿠션 미디엄 피치입니다 어우 숨차 에디형과 저랑 피부톤이 비슷해서 좋았고 에디형을 위해 퍼프도 새로운 걸로 준비했어요 에디형은 톤업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해서 3번 정도 덧발라줬습니다 에디 특유의 표정연기 종기탱이죠? 다음은 섀도우를 사용해 눈에 1차 음영을 줄 거예요 제품은 네이처리 퍼블릭의 바이플라워 아이섀도 매트 21번 캐시미어 코트 컬러입니다 브러쉬를 이용해 눈가를 전체적으로 펴발라줄 거예요 발색은 좋은데 색이 정말 자연스러워서 한 듯 안 한 듯 느낌 주기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깊은 눈에는 처음 화장해봤는데 섀도를 했을 때의 변화가 확확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1차 음영을 줬으면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7번 브론징 브라운으로 2차 음영을 줄 거예요 이 제품을 아이섀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블러셔라 발색은 좀 떨어지니까 많이 사용하시거나 여러 번 덧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이 제품을 추천! 이제 에디형의 포즈 타임! 한 번 더! 모델이야 아주! 이제 아이섀도 마지막 단계! 더 깊은 눈매를 위해 ELF 팔레트에 있는 위에서 다섯 번째 컬러로 마지막 음영을 줄 거예요 ELF 제품들이 가성비가 진짜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1, 2차 때 사용했던 브러쉬와 같은 걸로 똑같이 음영을 줍니다 눈 메이크업의 끝이 와가요 아이라이너 대신 미샤, 모던 섀도우, 초콜릿 봉봉 컬러로 마지막 아이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삼각존도 조금 채워줘서 눈에 좀 더 힘을 줄 거예요 저는 파우더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에디형은 파우더가 필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만 에디형이 직접 발랐습니다 팡팡! 파라바라! 팡팡! 그리고 대망의 쉐딩 타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제품을 통해 코와 턱에 쉐딩을 줄 거예요 코는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 쉐딩을 주겠습니다 브러쉬는 눈에 썼던 제품과 같은 걸로 턱에는 어두운 색 두 개를 섞어 전체적으로 쓸어줄 거예요 이 제품 아주아주 칭찬하는 제품이에요 이제 에디형을 더 빛나게 해줄 하이라이터 타임 조성아 22 피치 글래머 제품인데 유니콘스럽고 핑크빛이 아주 예술입니다 턱 끝과 코끝, 콧대에 제품을 발라줘서 좀 더 입체적이고 포인트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했어요 다음으로 남자의 상징 중 하나인 눈썹을 그려줄 건데 네이처리퍼블릭의 극세사 브로우 펜슬 소프트 브라운 제품을 이용했습니다 눈썹 결대로 빗어준 다음 슥슥슥슥 그려주면 끝이 나죠 이 제품은 펜슬이 진짜 얇아서 남성분들도 티 안나게 그릴 수 있는 아주아주 꿀템입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 다시 한번 포스트 타임 이제 마지막 립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사용했던 립 제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토니모리에서 받은 틴트 샘플을 들고 왔어요 근데 어떤 제품 어떤 컬러인지 안 쓰여있어서 제품은 비밀 자연스럽게 예쁜 컬러라 좋긴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 이렇게 서로 메이크업 해주는 날이었는데 다음엔 겟레디 윗미를 같이 찍어보기로 했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코가이와 에디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콕콕 쏴주세요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바이